식혜 5장이 올 예정이에요. 식혜 5장 중에 일반 식혜는 단 하나. 하나요? 네, 하나거든요. 일반 식혜가 4개 아니에요? 아라TV는 특별합니다. 어, 나 여기서 냄새나. 좋아요. 어, 제 거 바꾸시면 어떡합니까? 저 이거에서 식초 냄새 맡았어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, 너무 맛있다. 식혜야. 저도 식혜예요. 나도 식혜인데? 진짜 달아. 진짜 맛있다. 진짜요? 형 이거 한 번 드셔보세요. 원대형 코가 빨개졌다는데요? 원대형.. 이거 한 번 먹어봐. 이거 일반 식혜가 2개여도 괜찮은 거 맞아요? 실제 식혜는 3번 문익이 형께 맞대요. 그렇다면? 저 일반 식혜요. 먹어볼 사람? 진짜 식혜요? 어머 맛있을 것 같은데? 안에 크림이 꽉 찼어요. 나 진짜.. 나 싫단 말이에요. 맛있을 텐데. 아우, 잘 먹어라. 이거 녹차식 크림 아니에요?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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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이렇게 도전해서 먹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맛있었네요. 맛있었네요. 이제 여울이 차례인데요. 냄새는 아주 신선하게 목장에서 나온 것 같은 크림 냄새와 웨샤비 냄새가 나는데요? 웨샤비. 먹어볼게요. 적색완. 한 입 안 물어문 순간 내게 빠져들거야. 덜탱이야. 이렇게 말 добралась. 왜 이렇게 많이 넣었었다고. 언니 입 가리고 잘 가려.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. 우리 언니 입 가리고 다 갈게요. 우리 언니. 아... 저 보이세요? 저 제대로 물었죠. 맞아? 제가 세연이 먹어보고 녹차식 크림 빵이죠. 근데.. 아우 귀엽다 근데 이거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 와사비 아닌거 아니야? 와사비야 진짜 이상하네 여러분 민희 울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민희야 다 먹으면 너 이거 하나 지킬 수 있는거야 알지? 그만 먹어요 하나 가져갔네 왜 이렇게 까맣지? 아 저 여러분 진짜 아닌거 같아 저 진짜 잘못했어요 여러분 어때? 너무 맛있다 여러분 디저트 타임 아 뭐야 하나 둘 셋 그런거 없어졌 Thing 두zero 저도 directions unteer 내꺼 먼저 먹는게 어때 ë드세 Qué 뭐야? 왜 구울래? 드디어 맛있어 소금은 괜찮지? 드디어 맛있어 얼마 넣었어?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넣었나봐 이 정도면 살았다 선수 입장 응 맛있다 계속 따지고 있어 신호만 말해 빨리 넘겨야 돼 빨리 넘겨야 돼 아 저 컴설톡 잡지 마세요 매운 것도 매운 건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난 없다고? 난 괜찮은데 맛있어 나 이거 이런맘 맛있긴데 난 비빔면 소스랑 불닭소스가 섞이니까 맛이 없어 이건 맛있어 맛있어 이거 그쵸? 괜찮은데 이거? 야 우리 클로징해 다시 한 번이나 클로징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거